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권익위는 오늘 서울 중구의 한국외식업 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습니다.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시행 후 3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계는 5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,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